인사를 준비하시리라고 운신 양면으로 고생하신 정다경 한국문회협회실 양성회 회장님께서 인사받이 있겠습니다. 지금 열심히 뛰어오리시는데요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제가 삶이 이렇게 뛰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너무 요즘에 뛰다가 컴퓨터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더니 왜 안 하던 짓을 하지? 하고 여기가 좀 탈이 났어요. 그래서 조금 약간 불편합니다.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정복각지에서 신앙 속을 즐기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지금 그 아픔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은 선물입니다. 오늘의 선물이고요. 행복하고 긴 즐거운 그런 속에 오늘 푹 넘 빠지는 시간 되시고요. 즐기시는 축제의 장이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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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